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모듈차장 김동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왔고 그리고 공공기관, 서울시와 어떤 식으로 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밀려가지고 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는 짧고 중요한 내용들만 위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보에 대한 공유랑 공간에 대한 공유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면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주차장이 어떤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제보라든지 저희 유저들의 어떤 수정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 정보의 위키피디아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공간 공유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워낙 에어비앤비가 오늘 많이 언급이 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 공간에 대한 에어비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차면 자체가 어디 재고천 어디에 쌓아놓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차장을 쓰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주차 공간 단체는 남는 거고 그 남는 시간 자체가 쌓아놓을 수가 없는 재화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도 운영을 하고 수익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저희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해왔던 길들인데요.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고 민간 업체들 내비게이션 업체라든지 아니면 지도 포탈 이런 것들이랑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하냐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 공간 정보가 저희 서비스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한정된 저희의 사용자한테만 제공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최대한 오픈을 해서 네이버 같은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팀앱이나 경기사 같은 휴대폰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이 정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주차 공간 정보를 찾는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모르고 영문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컵만 영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들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민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공유주차장 아니면 또 마트나 카페 같은 그런 주차장의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주차장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요금이 저렴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부로 유형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할인되는 요건들이 많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카테고리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뿐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안 쓰는 시간을 저희 서비스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정기적으로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라든지 했을 때 그 주차공간을 비우는 시간을 저희 서비스에 등록을 해놓고 안 쓰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주차를 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된 주차요금은 또 주차공간을 제공한 분한테 저희가 수수료만 제외하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에서 넘어가고요. 저희가 왜 주차공유라는 것들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의 환경 자체가 북미권이나 유럽 쪽이랑은 저희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가장 유사하게 저희가 인프라가 비슷한 곳은 일본이긴 하고요. 일본과 저희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주차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저희 한국의 이면도로의 모습입니다. 한국분들이라면 주택 갈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하죠. 차들이 저렇게 많이 대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불법주차로 대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죠. 물론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단속이나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들도 있지만 주차 자체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들입니다. 주차공간에 이제 누군가 외부 차량이 주차를 하면 족쇄를 채운다느니 아니면 이렇게 흠집을 낸다든지 아니면 본드칠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경고문들이 써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어떤 주택과 밀집지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공간을 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보는 기사들입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평일 저녁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송파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면도래 차량들이 쭉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시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입니다. 같은 시간대의 주차장, 주차에 관련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인 거죠. 옆에 주상복합건물은 텅텅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들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차들이 다녀야 될 도로는 저렇게 차량들로 점거돼서 통행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이걸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숫자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빨간색에 300만이 넘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8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서울에서 300만이라는 숫자는 한 해 불법주차 단속으로 단속되는 차량들의 권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 298만이라는 숫자는요. 서울시 안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차량 한 대당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불법주차 단속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모든 운전자들이 굉장히 범법의식이 있는 그런 운전자라서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1655%입니다. 이건요. 1600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서울의 다산콜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민원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곳인데 다산콜센터에서 하루에 받는 민원 건수고요. 그 민원의 55%가 주차에 관한 민원들입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차, 그러니까 55%의 민원들이 주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민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298만 분의 376만이라는 숫자는요.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뭐냐면요. 차량 한 대당 얼마만큼의 주차 면이 있냐라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26%는 차량 100대당 126면의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왜 저희는 서울시에서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주차가 어렵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DB를 기준으로 사용자들의 이용 로그를 뿌려본 건데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만 사용자 로그를 통해서 지금 뿌려놓은 건데요. 종로, 광화문 쪽이랑 또 강남 쪽, 또 잠실 쪽, 또 홍대 쪽 저런 지역들이 굉장히 주차 수요가 밀집되는 지역인 거고요. 이 밀집되는 수요들은 또 시간대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주차라는 게 하루 종일 균일하게 어떤 주차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시간대, 예를 들면 지금 점심 시간대 굉장히 점심 시간대 이후로 퇴근 시간까지가 굉장히 피크 타임이고요. 그 뒤로는 또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차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 다음에 시간 또 심지어 요일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받는 굉장히 동적인 수요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동적인 수요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서울시 안에 아까 376만 면에 달하는 주차면들이 있는데 이 주차면들의 특성들을 보니 87%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겁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아파트나 주택, 사유지의 상가 이런 것들에 있는 주차장인 거고요. 외부인들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들이 집계상으로는 잡혀있지만 사실상 외부인 주차가 안 되는 곳이니까 저희가 어딘가 제가 목적지에 있어서 이동을 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주차를 할 수 없는 벌어지는 공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설주차 공간에 대한 주차 공유를 통해서 주차면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는 게 주차 문제,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쉐어링 시티를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쉐어링 시티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다. 공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무료, 공짜,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좀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착한 경제 아니면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이미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쉐어링 시티는 도시 자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좀 또 사회의 어떤 규탄을 받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든 어떤 자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목적이나 어떤 가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쉐어링이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사용 방법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써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저희가 많은 고민들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UX를 기획을 해두었고요. 저희가 이런 노력, 이런 고민들 하에 어떤 것들을 해왔느냐인 겁니다. 여러 자치구들이랑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주차 공유 사업들을 해왔고요. 또 여러 또 캠페인 차원에서 바른 주차 캠페인이라는 걸 저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캐치프레이드도 여기저기 걸고 그랬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10개 자치구랑 주차 공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4만 개 정도의 주차 정보를 6대 광역시 플러스 서울, 경기도까지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하루에 사용을 하시고요. 월 평균 한 30만 명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주차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공유 주차장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경제적 가치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를 역산을 해보는 건데 물론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1억 5천에서 한 1억 사이 정도를 잡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비를 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하는 것까지 했을 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일평균 송파구에서 한 35명 정도가 사용했을 때 과거 데이터이긴 한데 그러면 한 35억 정도가 최소한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한 1천억 원 가량이라고 박 시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어왔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왜 저희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과 주차 공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객하게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겪었습니다. 체리피커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유면을 등록을 해놓으니까 공유되어 있다 공짜로 이용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공유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이나 어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 사업에서 참여를 하셨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주차면에서 체리피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속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힘들었고 저희가 모든 공유 주차면들을 다 일일이 관리하면서 다니기에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 협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험적인 인슈어런스 측면인데요. 주차장법상 누군가가 공유를 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주차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면의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의 부분도 제도적인 해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랑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공유를 했을 때 공유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개인이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도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기관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민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 문제라는 게 사실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어왔고 일상적으로 겪는 인재다 보니까 그냥 그려려니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불편함들을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끼고 이슈를 제기하고 공론화가 돼서 도시 서울에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도시의 비효율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